한 번 먹어봅시다. 한 번 먹어봅시다. 근데 의외로 등심 먼저 먹어야지. 왜? 안심 먼저 먹어야 되는 거야. 아니, 나 먹어야지. 왜? 기름도 적은 거 먹어야지. 또 먹어야지. 아빠 먼저 먹어야지. 아유, 먹으래. 너무 많이 먹어야지. 소금 오르다. 소금 오르다. 오, 맛있다. 맛있다. 어머, 근데 이거 홀그레인 머스터드 드실래? 어, 불량. 소금 오르다. 이거 기름기 장난 아니야. 너무 무거워. 아빠. 근데 되게 근데 지금 12시 좀 넘었는데 낯부터 고기 많이 먹었다. 완전 녹는데? 소금이나 기름이 나겠지? 이거 버섯이야? 버섯 아니야? 어, 버섯. 어, 버섯. 여기 버섯. 미개 새우? 새우살. 맞아? 응. 양상추. 그냥 갖고 와. 와사비를 많이 넣어도 와사비가 묻혀. 이게 뭐야? 소금을 많이 넣어. 와사비가 완전히 묻혀. 와사비가 완전히 묻혀. 네? 밥이랑? 응. 와사비 넣고. 소금 씹어서. 소금이랑 먹고. 소금 좀 씹고. 소금 좀 씹고. 음. 오이. 오이. 오이가 맛있다고 냉글하네. 오이가. 오이. 오이가 아니라. 감사합니다. 짜파. 아. 아바. 아니야. 너무 높으면. 그래. 매일 축하합니다. 레몬 냄새 나는데? 먹기 좋은 영상은 진짜? 진짜? 와, 새겨먹었네구나. 너무 맛있다. 하나님 무슨 쓰이고 있어. 가만히 있어.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진짜 레몬 한 거 같아요? 하나님, 진짜 레몬 한 거 같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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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바삭해 랩 랩 랩 랩 랩 랩 랩 똑같아 랩 랩 랩 랩 랩 술은 잘 마시고 싶다 약불닭 겉은 바삭해 응 서퍼가 넓지 응 우리 역삼인가 거기서 먹었던 거 다가오는거지 역삼? 역삼에서 응 뭐 먹었지 아 나도 술 좀 잘 마시고 싶다 술은 잘 마시네요 응 그런 놈을 제일 싫어 응 오늘 머리가 뜨거워 완전 오늘 검정색을 입어서 열을 다 흡수하고 있어 여기 있다 은행쿠? 이제 할까? 저렇게 되는 거구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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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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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럴드 내가 영토밀 массelly 멀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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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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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하네. 잘하는데? 이제 복잡. 뭐죠? 아닌데? 이거지? 이거지? 이거 이거. 이거지? 서서울농협에서 내려야 돼. 일단 금액부터 왜? 난 처음부터 아는데? 2천만원 5억 드려나? 왜 진지한거야? 만원 땡 5억 들려나보다 2천만원 짠 나 오늘 아예 안 열었어 아마 이 건물 3층인가? 그럴거야 여기 건물? 응 투스턴 건물 여기 몰 안녕하세요 나 있는 데 다 덜어버리면 어떡해? 나 있는 데 다 덜어버려? 나 있는 데 다 덜어버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무슨 일이야? 진짜 있으면 안아버려 어? 바나나 안 되고 바나나 안 되고 크림플레이션 설탕 불로 그거 같아 이거 뭐야? 어? 뭐 그래요? 나무 나한테 더 밝혀진거 같아 이때는 최대한 가격이 150이었어 지금 늘어난거 같아 응 어 어 아 근데 나는 나도 찍어야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스타드가 날씨 이게 크다는 말이야 그래서 적금 많아요 그래서 짠도 있는거 아냐? 이걸로 같이 딱딱해 달짝 오 소스 원래 없을 건데 아, 없나? 빠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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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놀래 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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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약속하는 거 같아 일단은 운동룰 때가 많아서 굳이 미리 막 바뀌어서 할 거예요. 직접 하세요. 제가 직접 하세요. 직접 하세요. 이쪽은 띵찍 찾아봐도 안 되겠지? 띵찍 찾아봐도 안 되겠지? 띵찍 찾아봐도 안 되겠지? 소스하네. 응, 통화하시네. 아카시엔 끝. 태민정. 어쨌든 영수아에서 꼬이셔기. 좀 먹은다고. 이쪽까지 찍혀요. 눈에 볼 게 있는 하고 안 떠요. 자기가 좋아하는. 형광고기 때 형광고기까지 친 거고요. 칠을 나눠 먹었어요. 어울리지 않았어. 잘 먹였는데? 응? 응? 네. 귀엽다. 이거 망고 내신가 봐. 이거 망고 내신가 봐. 4,000원이네. 4,000원이네. 거의 다 왔는데. 여기다. 어? 여기요. 아, 문이다. 내가, 아냐. 자기가 제거하는 나의 일이라. 그럼, 아, 아! 마이타이가 모르는 것 같아요. 벌써 멋지지. 고마워. 둘 다 아는 중입니다. 4시? 네, 5시 안돼. 4시이면 이를? 비교적이 소식한 분들은 중독도 여행을 안주시켰는데 저런 과정에 앞서 볼 수 있을지 여행을 하고싶은 사람 많으면 어떡하지? 아무안이 여행을 하고싶은 사람 많으면 어떡하지? 여행을 할 수 있을까? 맞아 맞아 근데 별로 없다 원래는 여기 꺼도 즐겨 아 진짜? 응 근데 이게 면이라서 금방 먹을 거 같아 회전은 빠를 거 같아 와, 앉아서 그런건데. 맛있어. 맛없으면 어떡하지? 맛없으면 어떡하지? 양 되게 많은데? 그냥 귀를 먹어봐. 맛없으면 어떡하지? 맛없으면 어떡하지? 양 되게 많은데? 맛없으면 어떡하지? 맛없으면 어떡하지? 양도? 나도 혹시 양념이 드신 거 아니야? 설마? 양이 왜 이렇게 많아? 나랑 비슷한 거 같은데? 그치? 순순한? 여자냐고 그냥? 순순해?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너나랑 응? 이렇게ioè, 전화의 맛 다짐? 응 어때? 뱅뱅 첫 장보라 뱅뱅 뱅뱅 이거 섞어먹지 않아? 편리한 뱅인데? 뱅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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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뱅 뱅뱅 뱅뱅 뱅 뱅 뱅 뱅뱅 뱅뱅 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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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반이 막 뭐해? 먹고 나면 배부를 것 같은데? 아니, 맨날 모르겠지. 나면 이야기 많으니까. 구아기를 뭐라 해야 돼? 신중한데 맛있다고 할 수 있을 거 같아. 뭐해? 뭐해? 아직은 뱁이 많다. 내가 볼려고 먹어볼래? 얼음이 없으면 고객수는 조금 더 난리하다. 다이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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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어트. 달라? 나도 그렇게 먹어. 그거 여자만 써도 먹으니까? 저거 아냐? 저거 어디야? 응? 응? 근데 왜 왔는데? 건넹을 할 수가 있어 주일이 없으니까 무의한 좋아합니다 주일이 심심해 그런 거 없네 어때요? 경냉? 경냉 심심해요 하하하 확실히 건넹으로 먹어야 하네 자우도 깔아먹을 거야 이 정도 차이 날 줄 알았으면 너도 건넹시킬 거에요? 난 건넹이랑 그렇게 차이 날 줄 몰랐어 전혀 몰랐어 그냥 기본은 별로야 맞아 건넹으로 먹어야 하네 정리해 어구 있다 간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